미니 최초의 2000만원대 가격, 미니 오리지널. 2000대 한정 판매. 소형차 미니가 2000만원 중반대의 착한 가격에 미니 오리지널을 선보였다. 2000대 한정으로 판매되는 미니 오리지널은 미니 고유의 인테리어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원형 속도 기계판이 센터 콘솔에 적용되어 클래식한 느낌을 더한다. 기존 미니 쿠퍼 SE 모델과 동일한 외관과 성능, 재원을 나타내며 실내는 미니 비주얼 부스트 대신 미니 CD가 장착된다. 운전자의 사계절 편안한 주행을 위한 히팅 시트 시스템과 신세틱 시트가 적용된다. 미니 오리지널은 안전 최고 속도가 197kmh이며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의 가속시간은 10. 사초를 발휘한다. 복합연비는 리터당 12.7km를 주행하는 등 연료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다. 페이퍼 화이트와 칠리 레드, 라이트닝 블루, 미드나이트 블랙,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아이아이, 아이스 블루 등 총 6가지의 색상이 제공된다. 마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